니가 미래에서 왔다? 응 여기 이 버튼을 눌렀더니 2008년으로 뚝 떨어졌다니까? 이게 2023년에서 가져온 내 시기라는 거잖아 그치 내 시기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건데? 옛날에 니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 니가 죽고 나서 그런 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 그리고 내 시계를 왜 미래에 니가 갖고 있고? 경매로 샀어 300만 원에 어? 응? 내가 본데 이런 낡은 시계를 경매에 내놓고 그걸 누가 300이나 주고 써? 팬이었다고 했잖아 무슨 팬? 너 이클립스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였어 소나기 그 노래도 내가 그래서 아는 그건 말할 수 없어 왜? 시간이 멈추니까 멈춰봐 그럼 방금 멈췄었는데 넌 알 수 없지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 시간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? 그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말 다 황당하고 안 믿기지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야 그래 그렇다 치자 이번엔 뭘 바꾸려고 왔는데? 니가 그랬잖아 이번엔 꼭 바꾼다고 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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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안 바꿀 거란 말을 잘못했겠지 취해서 안 바꾼다고? 여기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미래 또 누군가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잖아 이번이 마지막이거든 돌아가면 다시 못 와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 그래서 나만 보면 그렇게 도망친 거야? 전에 내가 헷갈리게 해서 괜히 흔들어놔서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왜? 내가 또 니 맘 착각하고 고백이라도 할까봐? 그것 때문이면 힘들게 짐 싸들고 도망갈 필요 없어 나 휴학하고 미국 가 뭐? 제발 다시 해보려고 너 불편하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 그리고 마주쳐도 내가 먼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 재활? 선재가 떠난다고? 아니 운 좋게 앞에 선수 하나가 갑자기 치수를 하는 바람에 바로 치료받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해야 그랬어 뭘 이렇게 갑자기가 동생아 우리 과방에서 내 과제 좀 찾아서 교수님한테 내주라 플리즈 의우 진성 어? 여기인가? 선재 오늘 출국을 했나? 아 공항 마중 갈 거 그랬나? 대용이지 새끼야 그리고 7시 반 비행기라 1시간 뒤면 출국이야 이미 늦었다 안녕 숨길 수 없는 그리움 너를 그리다 지쳐 잠든 이 밤 깊게 잠긴 그 목소리 갔네 진짜 다행이다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 니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 니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단 한순간도 없었어? 응 없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선재야 나는 니 마음을 잃는 것보다 또다시 널 영영 잃을 게 더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하게 밀어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혹시 그 트럭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없니? 범인 행동 특성을 보면 현재 차량으로 도주 중일 가능성이 커서 범인 행동 특 oil 범인 행동 특G 섬재야 니가 왜 여기. 왜 그렇게 뛰어와. 왜 여기 있냐고. 안 돼. 오면 안 돼. 오지마 오지 말라고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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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왜 안 갔어? 안 가. 아무데도. 왜. 갔어야지. 아빠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. 너 나 좋아하잖아. 다 알았어. 네가 왜 자꾸 날 밀어내는지 다 알았다. 그래서 내가 너 붙잡으려고 왔어. 너와 하나 봐. 하루하루. 네 생각만 나는 걸. 널 보고 싶다고. 잘할 수 있다고.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. 그게 잘 안돼. 바보처럼. 괜히 쓸데없이 질턴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. 네 몸이나 지키라고. 임솔이 자기 대신 널 지켜달라는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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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흘러가는 시간 이게 내 선물이야 이 선물이 정말 미래에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?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선제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다시 흘러가는 시간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? 지켜주고 싶으니까 왜? 네가 날 왜 지켜? 내가 죽기라도 해? 너 나 살리러 온 거잖아 2023년에 나 죽는 거지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? 너 구하다가?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선제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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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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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너가 흩어진 시간 속에 어느샌가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소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